아 긴장돼. 야 오늘 애들 얼굴하고 많이 비교되면 안 되는데 테메를 세게 하고 오긴 했는데 근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생각보다 애들이 또 키가 크거든요. 아 얘는 마인스트로의 그 하우스 안무장이에요. 하우스 안무장. 머리가 빗나는 남자는 마인스트로 밴드 안무가 촬영 제발. 야 아니 나 이거 사람 밑머리 처음 만져봤는데 생각보다 안 미끄러진다. 이게 완전 밀면 안 미끄러...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거기에 대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와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10대 애들이 있어요? 10대 애들? 와 진짜 많네. 학교는 어떻게 하고... 직장인분들 계세요? 어떻게 보십시오 진짜.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오늘 배우질 않는 제로 베이징 원의 스웨트. 좋습니다. 제로 베이징 원의 스웨트가 있을까요? 우와... 우와... 되게 멤버들이 힘들어했어요. 아무튼 그런 면서. 그래서... 혹시 오늘 좀 웃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제로 베이징 원의 스웨트가 아웃풀이에요. 제가 있는 옷인데 이게 우리의 중심이 오른쪽 담아가 파티티라는 쪽으로 들어오고 우리 코코는 이렇게 우리 둘이 곧 돌아다시게 될 것 같거든요. 1, 6, 7, 8 오케이 조금 더 빠르게 할까요? 5, 6, 7, 8 아이소. 좋아요. 그래서 멈춰야 돼. 멈춰야 돼. 너무 가까이 붙이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기상계에서 처음에 한 동치기로 손 잡아주고 그다음에 어깨를 쭉 썰어주고 내려주고 옆구리로 가주고 또 내려주세요. 5, 6, 7, 8 8, 1, 2,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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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왼, 호 왼, 호 그러면 트드드드드 오케이 좋아요. 시작 트드드드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되는데 터치하려고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온 다음에 우기 중심 바꿔서 오른쪽 이때 무릎도 같이 따라라라 그리고 아 이러면 안했다 잠깐만 여러분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렇게 쓰면 하면 펀치 했잖아요 펀치 그냥 들어왔죠 여기서 숨을 한 번 딱 쉬어야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튕기듯이 튕기듯이 슉 숨을 쉬어야 돼요 동! 이런 식으로 그러면 펀치 두두둑 동! 하고 또 반대쪽 담아서 동! itan rhythm 두두둑 ni riot 거의 나왔습니다 진행 northern Text 완전 iş 불러요 핫 체크 오~~ 네~~ 도와줘 오~~ 네~~ 3 3 2 웨이포 쑥쿤님 눈새친구가 왔어 신기하다 아이템으로 오우 이쁘다 사라졌다 나nell 뱉 가서 뭐하나요? 같이 티칭 하시고 티칭이요? 네. 같이 앉아서 같이 하시고 이제 쇼잉도 하시고 이제 보시고 수강생들도 선생님이 드시나요? 수강생 몇 명인지 들으셨어요? 아니요. 100명 여기 100명 들어갈 수 있어요? 최대 120명까지 들어가요? 그거는 연준 선생님이 인기해요 아 그래요? 아니요. 역시. 눈 맞으셨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 오 잘하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돌적으로 출렁니다. 4명은 서정 코코넛 2년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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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와가가고 있는데 바로 시간되서 이렇게 와줬어요 자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재혁의 수환입니다 자 우리가 그 소리와 달려서 뭔가 팬미팅 같은 느낌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춤을 좋아하는 댄서들이고 우리 애들도 댄서들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우리 배운 거 있잖아요 이걸 복습하면서 같이 또 이제 춤을 춰야 되니까 네 다시 정렬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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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지금까지 배운 거는 이제 진짜 우리 시발을 한 번 봐야겠죠? 네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repermob 아아아아아아아 Trick or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어, 좀 서운해? 자, 제가 아니고 여러분, 이제 우리 같이 해야 돼요. 이제 제로베스1이 이렇게 이렇게 한 명씩, 저도 이제 껴가지고 다섯 명이서 뒤에 팀원을 같이 티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안무 또 배우셔야 됩니다. 네! 얼굴 감동은 안 돼요? 네! 오케이, 자, 전결하겠습니다. 태풍 씨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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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맞아요. 원 앤 투,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안쪽으로 쑥 들어간 다음에 아웃으로 다리가 아웃, 아웃이 나올 건데 이게 이렇게 길이는 게 아니에요. 약간 이런 식으로 느낌만 주는 거 같아요. 5, 6, 7, 8 1, 2, 3, 4 오케이, 한 번 더 시작! 5, 6, 7, 8 오, 나이스. 그 다음에 오른발이 안쪽으로 들어가요. 둘, 셋. 그리고 오른발이 안쪽으로만 이렇게 들어olit 거예요. 잠깐만, 오른발! 5, 6, 7, 8 1 & 2, 3 5, 6, 7, 8 1 & 2, 3 그렇지, 오케이. 라 파 파 파 푸우우 라 파 파 파 푸우우 오 왼 탁 탁 나이스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자 왼발 앞으로 그 다음에 오른발 앞으로 그 다음에 왼발 앞으로에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 이렇게 아우 소리 끌어줘야 돼 끌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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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2 & 3 & 4 잘 부탁nehmen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슬랫 한번 슬랫 5 6 58 6 3 고 хотел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da dj 여러분의 뒤에 한 번만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라,타,타, 엔 primero 한번 더 시작 라,타,타, lab чет 진짜 속보 eğ others 나이스 처음 했었던 거겠죠? 응 응 응 근데 각자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아까 전에는 5,6,7,8 셔츠만 거기에 대해서는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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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르게 잡아주시면 돼요 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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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밀린다. 갖고 와야 돼 갖고 와 한 번 5,6,7,8 따단 따단 정리해볼게요 5,6 라파파파 붐 붐 라파파파파 붐 붐붐듬 원 앤 둘 앤 길게 라파파 앤 뻑끝 라파파 앤 뻑끝 방금 우 왼쪽 정리 드름 드름 스웨이 스웨이 오케이 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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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außer 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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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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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